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즐기는 다양한 컨텐츠들 역시 준비되어 있는데요 류재홍, 학살과 함께 즐기는 오버워치2 이벤트 매치 WCG 챌린지 오버워치2 이상호, 봉훈이 함께 플레이하는 WCG 챌린지 피파온라인4 정동글, 지보배를 이겨라! WCG 챌린지 TFT 홍진호, 흑운장이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가족 초청전 결승전 그리고 현장 관객과 펼치는 빠른 무한 대결 WCG 챌린지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다나테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난다 자동문 축구단 최고의 선수는 누구? WCG 다나테 홍진호, 이윤열을 비롯한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즐기는 쿠키런 브레이버스 최초 공개 쇼케이스 소셜미디어 플랫폼 피플을 이용해 남도영, 박신희, 홍범기 성우와 함께 에픽세븐 캐릭터를 연기하는 피플 성우쇼! 마지막으로 레볼루션 하트와 스페셜 게스트 에스더가 팬들과 만나는 카론 유니버스 쇼케이스까지! 한여름의 무더위를 씻어줄 게이머들의 여름 바캉스가 2023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펼쳐집니다 올여름을 게임과 함께 하고 싶은 전세계 게임인 모두! WCG 2023 부산에서 만나요!